안녕하세요 역세권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중국 당나라 왕실의 혈통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왕건이 당나라 숙종 또는 선종의 후손이라는 건데요. 과연 역사적 사실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태조 왕건을 중국인이라고 믿는 근거와 이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이 중국인 혈통이라니요? 이것은 중국 역사서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 조선시대에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승자의 입장에서 고려 왕실의 정통성을 훼손시키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려 왕실 스스로 자신들의 혈통을 중국에서 찾고자 한 것이었죠.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려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인 고려사에 대해 알아볼게요. 고려사, 고려실록은 세 번 편찬되었습니다. 7대실록은 고려초 정종 때 황주량이 태조실록을 편찬한 것을 시작으로 1대 태조부터 7대 목종까지의 사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7대실록에서는 태조 왕건의 3대 조상에 대해 상세한 내용 없이 추중하는 정도로만 기록했습니다. 즉 시조 원덕대왕, 의조 경강대왕, 세조 위무대왕으로 3대를 추전했습니다. 그런데 1011년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 궁궐의 사관이 불타버려 소실되었죠. 그래서 8대 현정 때 7대실록을 다시 편찬합니다. 7대실록은 조선 초기 고려사를 편찬할 때까지만 해도 잘 보존되어 오다가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사는 우리가 쉽게 자료로 찾아볼 수 있는 고려사로서 1449년 세종의 교지를 받아 김종서 정인지 등이 편찬을 시작해 1451년 문종 때 완성되었죠. 총 139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왕조를 열 경우 그 조상들에 대해 과장되게 서술합니다. 그래서 새 왕조 시작과 함께 건국신화가 등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죠. 고조선,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가야 모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조선의 경우도 그렇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왕실 족보를 남겼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목조 이한사, 익조 이행리, 도조 이춘, 환조 이자춘 등 4대조를 추전했습니다. 2015년 SBS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가 방영되었죠. 드라마에서는 이방원의 어린 시절부터 왕이 되기까지 조선 건국을 갈망하는 6명의 이야기를 다뤘지만 허구였습니다. 이 드라마 제목은 용비어천가 1장 첫 구절인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에서 모티브를 얻은 겁니다. 용비어천가에서 육룡은 세종의 직계조상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등 6명의 왕입니다. 이 중 목조부터 환조까지는 실제 왕이 아니라 추전된 왕이죠. 그런데 육룡에서 조선 2대왕 정종은 제외되었어요. 왜냐하면 세종의 직계조상만 언급했기 때문이죠. 정종은 세종의 직계조상이 아니라 아버지 태종의 형제라서 세종에게는 삼촌이었기 때문에 육룡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용비어천가 1장 첫 구절을 해석하면 해동의 여선용이 태어나서 하는 일마다 하늘이 내린 복이고 옛 성인들이 한 일과 같으므로 조선 건국은 천명이다. 즉, 하늘과 옛 성인을 끌어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고 있죠. 그러나 현실은 전라북도 전주의 토우였던 이한사 목조의 아끼던 관계가 새로 부임한 지방관과 동침하자 둘 사이에 싸움이 붙어 이한사는 강원도 삼척으로 야반도주했다가 그 지방관이 삼척으로 부임해오자 또다시 한경북도 경흥으로 도망친 좋지 못한 과거를 미화한 것입니다. 고려사가 편찬될 당시에는 고려현정 때 재간행된 칠대실록이 현존하고 있어 참고했고요. 고려중기 의정 때 김간희가 편찬한 편년통록과 고려후기 충수광 때 민지가 편찬한 편년감목도 인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 책 모두 현존하지 않아요. 또한 이재현의 여공패설도 참고했죠. 고려를 건국한 태조왕건의 조상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천머리, 왕건의 조상에 대해 설명한 고려세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추전된 태조왕건 조상들의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려사와 고려사에 인용된 편년통록과 편년강목에는 태조왕건의 조부는 작재건, 증조부는 보육으로 기록되었죠. 왕시성은 안보입니다. 그 내용 또한 황당무계하고 허접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고려사 기록을 보시죠. 고려왕실의 선대는 역사기록이 없어서 상세하지 않다. 태조실록에 따르면 태조제위 2년에 왕의 3대 조상을 추존했는데 증조부인 시조를 원덕대왕으로 그 비를 정화왕우라 했으며 조부인 의조를 경강대왕이라 했고 그 비를 원창왕우라 했고 부친인 세조를 위무대왕이라 하고 그 비를 위수강으로 각각 추존했다. 이처럼 조선시대 고려사를 지필한 정인지는 고려왕실의 선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려 8대 현종 때 거란의 침입으로 불타버린 7대실록이 다시 편찬되어 잘 보존되어 오다 조선초기 고려사를 편찬할 때 7대실록의 고려왕실 계보를 참고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918년 왕건은 고려를 세우죠. 그리고 이듬해인 919년 증조부에게는 시조 원덕대왕, 증조모에게는 정화왕우, 조부에게는 의조 경강대왕, 조모에게는 원창왕우, 부에게는 세조 의무대왕, 모에게는 위수강우의 시호를 올립니다. 즉 태조의 윗대조상 3대까지만 왕으로 추전하고 제사를 올린 겁니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왕건의 조상 3대를 왕으로 추전했지만 그들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조선태조 이성계가 자신의 조상을 목조, 익조, 도조, 환조 등 4대조를 추전하면서 이름까지 기록했던 것과 비교됩니다. 그런데 왜 고려사에는 태조왕건 조상들의 시호만 있을 뿐 성과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혹시 태조왕건의 조상에 대한 기록을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행히도 고려사 고려세계에는 3대를 추전해서 기록된 후 의종대 김간희가 편찬한 편년통록이 인용되었습니다. 오늘날 편년통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이 책이 인용된 고려사 기록을 통해 왕건의 세계를 보다 상세히 알 수 있죠. 즉 김간희가 편찬한 편년통록은 고려사와 달리 태조왕건의 조상을 3대 이상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고려사에 실린 편년통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자가 됐고 부소산에 소나무를 심어 바위를 감추면 사만을 통합할 자가 태어난다는 술사의 말을 믿어 부소산에 소나무를 심고 사내의 이름을 송악산으로 고쳤다. 강충은 이재건과 보육 두 아들을 낳았다. 보육이 꿈의 공룡에 올라 남쪽을 향해 오줌을 누웠는데 온산천이 은색바다로 변했다. 형 이재건은 꿈 이야기를 듣고 큰 인물을 낳을 태몽이라 생각하여 자기 딸 덕주를 동생 보육과 혼인시켜 두 딸을 낳았다. 큰 딸 역시 꿈의 산에 올라 소변을 보았는데 온산천에 가득 차는 꿈이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동생 지니는 언니에게 비단치마를 주고 그 꿈을 샀다. 당연정 천보 12년 훗날 당숙종이 되는 당나라 귀인이 예성강 서포에 도착했을 때 강바닥에 진흙이 차서 배가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시종들이 동꾸러미를 던지자 배가 상륙할 수 있었다. 그래서 후대의 이곳을 점포라 했다 한다. 당 귀인은 신분을 숨기고 보육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가 당의 귀인임을 알아차린 보육은 딸 지니를 들여보내 동친케 했다. 당 귀인은 지니에게 활과 화살을 주면서 아들을 낳으면 주라고 말하고는 당나라로 떠났다. 그 후 아들을 낳았는데 훗날 왕권의 조부가 되는 작재건이다. 그는 활을 잘 쏘았다. 작재건은 아버지가 당나라 귀인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만나고자 상선을 타고 당나라로 가던 중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뱃사람이 점을 친 결과 고려인을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점께가 나오자 그는 바다로 뛰어들어 용왕을 만났다. 작재건은 용왕의 걱정거리를 해결해준 대가로 용왕의 딸 용녀를 얻었다. 용왕이 말하길 그대의 자손은 동방의 왕이 될 것이다. 단 건자가 붙은 이름으로 3대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작재건은 용녀와 함께 송악의 남쪽의 집토를 잡고 네 형제를 낳았다. 이 중 큰아들 용건이 곧 왕건의 부친이다. 용건은 도선이 정해진 마도 명당의 집을 짓고 왕건을 낳았다. 작재건, 용건, 왕건의 일은 세 번째 건이 바로 왕건이다. 여기까지가 편년통록에 실려있는 고려태조 왕건의 가계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죠? 작재건 이전 조상이 분명치 않습니다. 고려사 기록과도 많이 다릅니다. 편년통록의 내용을 요약하면 왕건의 조부 작재건은 중국 당나라 귀인이 왕이 되기 전에 바다 건너 신라에 유람았다가 한 여인과 동침하여 태어났다는 거죠. 즉 고려태조 왕건에게도 중국 당나라 황실의 피가 섞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태조 왕건의 외 증조부는 보육입니다. 그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 그 중 둘째 딸 진희가 훗날 중국 당나라 7대 숙정과의 사이에서 왕건의 조부인 작재건을 낳았다는 기록이죠. 이 내용은 고려 27대 충수강 때 재상인 민지의 편년강목에 실려있죠. 고려사에 인용된 편년통록의 태조 왕건 이야기는 고려사 고려세계를 보충해주는 역사서였으나 고려말 유학자 이재연이 편년통록을 비판한 이후 오랫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이재연은 그의 저서 여공패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관희는 말하기를 성골장군 호경이 강충을 낳고 강충이 국조인 헌덕대왕 보육을 낳았다. 보육이 딸을 낳아 당귀인에게 시집보내 의조를 낳았으며 의조는 세조를 낳고 세조는 태조를 낳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보육은 의조의 아버지의 장인인데 보육을 왜 국조라 칭했나 우리는 교과서 등 여러 책에서 왕건은 예성강 유역의 유력호족 출신이라 배웠습니다. 따라서 그는 유력 가문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왕이라는 성실을 가졌다고 추측하죠. 그런데 고려사, 편년통록, 편년강목 등 고려시대 모든 자료에서 태조왕건의 조상인 할아버지 작재건, 아버지 용건이 어떤 성씨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따라서 왕건의 조상은 성이 없었다고 추정됩니다. 김관희의 편년통록을 요약하면 보육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두째 딸 진이는 당나라 숙종이 황제가 되기 전 신라에 왔다가 집에 들르자 서로 관계해 왕건의 할아버지 작재건을 낳았다. 작재건이 용건을 낳았는데 도선대사가 왕건의 아버지 용건에게 성은 왕, 이름은 건으로 지으라고 했다. 이 내용을 이재현은 비판하죠. 태조왕건의 아버지 용건이 성이 있었을 텐데 아버지와 다른 성으로 바꾸라니 이게 말이 되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게다가 용건과 왕건은 후고구려 궁예의 신하였다. 의심만은 궁예 밑에서 감히 왕이라는 성시를 쓴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궁예가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쩌면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즉 이재현은 그의 저서 여공폐설에서 왕건이 처음부터 왕시성을 가졌다면 목숨을 지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왕시는 고려 건국 이후 어느 시점부터 사용했을 것이라 단정합니다. 즉 이재현의 주장은 신라 하대의 당시 왕건이 성이 없었거나 성이 있었더라도 왕시성은 아니었다는 거죠. 따라서 왕건의 왕시성은 고려 건국 후 붙여졌다는 내용입니다. 태조왕건은 우리나라에서 왕시성을 최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왕시족보에는 왕건이 개성왕시이며 그 시조는 왕건의 증조부인 왕국조원덕대왕이라고 합니다. 이는 편년통록에서 보육을 국조원덕대왕이라 기록한 것에서 유리한 것이죠. 하지만 편년통록에서 기록한 국조는 고려왕조의 조상이란 뜻인데 이것을 왕국조라며 왕시족보에 기록한 겁니다. 국조는 왕국조? 즉 왕시성을 가진 국조? 개인적으로는 같은 표현으로 보지만 관점에 따라서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왕이 중국성시인 건 다들 아시죠? 비단장수 왕서방 우리나라 김, 이, 박시처럼 흔한 성시인 중국의 대성입니다. 당시 중국의 왕 중에도 왕건이 있었어요. 한자도 똑같죠. 바로 오데시국시대 총나라 건국자입니다. 신기하게도 고로태조 왕건이 즉위한 918년에 사망하죠. 그렇다면 혹시 편년통록이나 도선대사의 예언은 중국 왕건의 이름을 차용한 건 아닐까요? 고려 개국 후 200년이 지난 12세기 중예빈 18대 의정대에 가서야 고려는 조상찾기에 적극 나섭니다. 일반적으로 역사 편찬 또는 왕실의 뿌리찾기는 나라를 세운 후 미천한 출신인 왕자신을 포장하거나 정복사업 또는 나라가 안정되는 등 큰 과업을 이루었거나 왕건이 약화되어 새로운 왕건의 정통성이 필요할 경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의정이 김간이에게 편년통록을 편찬케 한 것은 왕실 증후군과 왕건 강화를 위한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정은 문벌귀족을 견제하기 위해 환강과 무신을 끌어들여 왕건을 강화하려다 오히려 이 의민에게 헐리를 꺾여 죽은 후 가마솥에 담겨 연못에 던져지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런데 우리는 고려사 기록처럼 보현원에서 술 마시고 향락에 빠진 무능했던 의족만 기억하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니까요. 또 편년통록에는 작재건의 외조부인 이재건이 동생 손오술, 보육을 비범한 인물로 생각해 자신의 딸 덕주와 혼인시킵니다. 이재건의 딸 덕주와 보육이 혼인한 것은 근친혼이죠. 근친혼은 고려초 왕실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4대 광정도 자신의 여동생인 황버씨와 결혼했으니까요. 그런데 형제관계인 이재건과 손오술의 성이 다르죠. 또 두 사람은 아버지 강충과도 성이 다르고요. 게다가 이재건과 그 외손자인 작재건의 이름이 같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용건은 훗날 왕용으로 이름을 바꾸죠. 이것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용왕이 말하길 3대의 이름을 권자로 쓰라 했는데 함부로 용자로 바꾸다니요. 이재헌도 여공패절에서 고려태조가 이름에 권자를 써 조부와 부의 이름을 범하는 것은 의뢰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재헌은 비판합니다. 왕건 3대, 할아버지 작재건, 아버지 용건, 왕건 등 이름 모두에 권자를 붙인 것은 용왕이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라시대 존층이던 간자를 붙인 것이 후세에 와전된 것이라고 말이죠. 신라시대 군장 칭호 중에 거서간, 마리깐이 있습니다. 건과 간의 발음이 비슷하죠. 이재헌은 여공패절에서 3대가 이름 중 한 글자를 쓰면 삼한의 왕이 된다. 즉 3대에 걸쳐 건자 이름을 붙이면 왕이 나온다는 것은 호사가들이 꾸며낸 말을 고려사 고려세계에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므로 믿을 것이 못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에는 왕을 마리깐이라 했죠. 예를 들면 신라의 기초를 세운 17대 뇌물 마리깐 여기서 마립은 말뚝의 사투리입니다. 신라 초기에 왕과 신하가 서로 회합할 때에는 말뚝을 세워 그것을 왕의 위치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가는 신라에서 높임말인 존칭어입니다. 오늘날의 님자와 같죠. 임금님, 선생님 등 즉 왕을 뜻하는 마리깐은 마리플러스 간 말뚝 세운 곳에 위치하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높임말 간은 왕뿐 아니라 신하, 서로를 높이는 존칭어였습니다. 신라에서는 신하를 아간, 대아간이라 부르고 일반 백성들까지도 간을 이름에 붙여서 불렀죠. 즉 간은 왕에서 신하, 평민까지 누구나 쓸 수 있는 존칭어였습니다. 그리고 간, 찬, 찬 세 글자의 발음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아간은 아찬, 알찬이라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재현은 태조 왕건의 건도, 존칭이었을 뿐 실제로 불리던 이름은 아니었다. 고려 왕씨도 고려 건국 이후 어느 시점부터 붙여졌을 것이다. 후 고구려의 궁에는 의심이 많았다. 아버지와 함께 궁의 밑에서 벼두를 했던 왕건이 처음부터 왕시성을 가졌다면 목숨을 보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재현이 왕건은 고려 태조의 실제 성과 이름이 아니라 존칭이라 한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성씨와 본관으로 자신의 핏줄임을 나타내지만 성씨가 없었거나 대중화되지 않았던 과거에는 조상의 이름 중 한 글자를 사용해서 한 핏줄임을 나타내기도 했어요. 중국이나 신라에서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형제나 자매끼리 항렬자를 사용하죠. 예를 들면 영준, 희준, 경준 등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어요. 고려왕실의 계보를 기록한 또 다른 책으로 왕시 종족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고려사 고려세계에 인용되었습니다. 왕시 종족기에 국조는 태조왕건의 증조부인데 성은 왕시다, 정명왕후는 국조의 비라 기록되었다 합니다. 앞에서 본 김간희의 편년통록 내용과는 다르죠. 편년통록에는 왕건 조상의 성씨는 알 수 없다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이재현은 여공패설에서 왕시 종족기의 기록이 옳고 편년통록의 내용은 틀렸다고 했습니다. 왕시 종족기처럼 고려왕실의 세계를 기록해놓은 책으로 성원록도 있었습니다. 성원록은 보육을 성인이라고 원덕대왕의 외조부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재현의 여공패설에도 보육성인은 원덕대왕의 외조이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러나 이것은 고려사 고려세계에 인용된 편년통록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편년통록에는 호경이 강충을 낳고 강충이 보육을 낳았는데 보육이 곧 국조 원덕대왕이고 보육의 딸이 당나라 귀인과 혼인하여 의조를 낳았고 의조는 세조를 세조는 태조를 낳았다고 한다고 기록되었죠. 이 기록에 따르면 보육은 의조의 외가임으로 국조가 될 수 없죠. 따라서 합리주의적 유학자였던 이재현은 편년통록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재현은 보육은 고려태조의 외조부인데 어떻게 고려태조의 국조로 할 수 있느냐며 편년통록을 비판합니다. 이재현은 편년통록을 의심하여 성원록의 기록만 인정합니다. 결국 이재현은 왕씨 종족기와 성원록에 따라 보육과 국조 원덕대왕은 다른 사람이라 주장합니다. 원덕대왕은 의조의 아버지로서 당나라 귀인의 아들이며 정화왕후는 의조의 어머니로서 보육의 외손부이다. 다시 말해 원덕대왕은 당나라 귀인의 아들로서 의조의 아버지가 되며 정화왕후는 보육의 외손부로서 의조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죠. 이재현은 보육성이니 이름모를 딸을 낳았는데 당의 귀인이 그녀와 사랑을 나눠 국조 원덕대왕을 낳았으며 그의 아내는 정화왕후이다. 따라서 의조는 국조 원덕대왕과 정화왕후의 아들이다. 즉 정화왕후는 태조의 증조모다. 라고 주장합니다. 고려후기 이재현의 비판으로 편년통록의 왕건족보는 신뢰성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조선초기에 편찬된 고려사는 고려후기에 편찬된 민지의 편년강목을 참고해 고려초기 김간희가 편찬한 편년통록의 내용 일부를 수정합니다. 고려사 내용을 계속 보시죠. 고려 26대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원나라 한림학사가 그에게 물었다. 대왕의 조상은 당나라 숙종에게서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말인가요? 숙종은 어려서부터 한 번도 대걸밖을 나간 일이 없고 안녹산에 낳을 때 링후에서 즉위했는데 어느 겨를에 신라에 가서 자식까지 두었겠습니까? 충선왕이 부끄러워 대답하지 못하자 편년강목을 쓴 민지가 대신 둘러답니다. 그것은 우리 국사에 잘못 쓴 것이다. 사실은 숙종이 아니고 선종이다. 그러자 원나라 한림학사는 선종은 오랫동안 외방에서 고생했으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작재건의 아버지인 당귀인은 누구일까요? 고려사 고려세계의 내용을 다시 보시죠. 당 현종 천보 12년 훗날 당숙종이 되는 당나라 귀인이 예성강 서포에 도착했을 때 마침 강바닥에 진흙이 차서 배가 움직일 수 없자 시종들이 배 안에서 돈꾸러미를 꺼내 진흙 위에 던져 깔자 배가 상륙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유로 그 포구의 이름을 전포라 했다. 당시 예성강 하구에는 아라비아 상인까지도 드나들었던 병란도라는 국제무역항이 있었죠. 따라서 당나라 귀인이 탔던 배는 상선으로 추정되고 돈꾸러미는 재력을 나타냅니다. 즉 당나라 귀인은 당나라 상인이었다는 소리죠. 여기서 말하는 재당신라인은 신라인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7세기 신라가 상국을 통일한 후 신라에 흡수되어 당나라로 건너간 백제 유민과 고구려 유민 등 상국통일 이전과 이후부터 고려 초기까지 당나라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즉 재당신라인에는 재당백제인과 재당고구려인도 당연히 포함되죠. 당시는 신라하대였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럼 재당신라인을 재당신라인과 재당백제인, 재당고구려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는 건국 후 국제주의 개방주의 정책을 적극 펼쳤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외국인들이 고려로 들어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성시 시조 중 45% 정도는 중국 성시입니다. 대부분 고려시대 때 중국에서 귀화한 사람들의 성시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두 오리지널 중국이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복권성, 절강성, 광동성 등 중국 남부 해안에 거주하던 재당신라인이 고려 건국 후 자신들의 옛 땅을 찾아 귀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왕건의 조상도 재당신라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들은 처음에 고려가 건국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고려의 장사 목적으로 왕래하다가 점차 대규모로 귀화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치 1945년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하자 일본, 중국, 미주 등 해외에 살던 동포들 상당수가 귀국해 인구가 증가했던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설은 비판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왕건의 증조부가 재당신라인이었다면 당나라 귀인이라며 굳이 숨길 이유가 없겠죠? 재당신라인은 우리 민족이었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왕건의 증조부를 숨겼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려중기는 최연희, 김부식 등 신라계 유학자들이 주도하던 시기였습니다. 삼국사계 등 역사 편찬도 신라 중심이었고요. 그런데도 태조왕건의 조상을 숨기다니요? 정말 이상합니다. 조선태조 이성계의 4대 조상도 한경북도 영웅에서 이질한 등 당시에는 야만족이었던 여진족과 형제처럼 살았죠. 심지어 이성계 집안이 여진족이었다는 설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성계는 고려인이었기 때문에 창피하다며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여진족과 어울렸다고 떳떳하게 실록에 공개했던 거죠. 왕건 집안은 송악의 해상세력이었죠. 이것은 그를 재당 백제인의 후손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통일신라 이전부터 송악 건너편인 중국 요서와 산동반도에 진출했던 백제인들이 삼국 중 가장 많았으며 7세기 삼국통일 후에도 이들은 중국 동부해안에 그대로 남아 한중의 삼각무역을 활발히 했기 때문이죠. 이설 역시 재당 신라인설과 똑같은 비판이 가능합니다. 물론 견원의 후백제와 고려가 잠깐 대립하긴 했지만 재당 백제인도 삼국통일 후에는 같은 신라사람이었기 때문에 왕건의 증조부를 당나라 귀인이라며 숨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왕건의 증조부를 숨겼다는 것은 역시 이해가 안 됩니다. 송나라 사신 서궁이 송도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고려도궁에서 고려왕실의 조상은 고구려의 대족이라 표현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혹시 태조왕건의 조상은 고구려인 아닐까요?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연통록에서 태조왕건의 조상인 호경이 백두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현재 북한학교에서는 호경이 백두산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근거로 태조왕건을 고구려인의 후예로 공식 인정합니다. 왕건의 조상 작재권이 정착한 곳은 송악인 옛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려의 국호는 고구려에서 따왔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에서 구자만 뺀 거죠. 뿐만 아니라 고려 건국 후에도 태조왕건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서경을 제2의 수도로 삼고 북진정책을 고려의 국시로 삼아 추진하죠. 즉 고구려 부흥을 내재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선언했죠. 고려 또한 발해를 형제국으로 여겼습니다. 또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무도한 나라라 하여 경멸하고 국교를 맺지 않은 것을 비롯해 발해 멸망 후 발해세자 대강연의 귀화를 받아들였으며 왕계라는 성과 이름을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볼 때 태조왕건은 제당 신라인 중 제당 백제인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제당 고구려인의 후손이라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은 비판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당 고구려인이었다면 왕곤의 증조부를 당의 귀인이라며 굳이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당 고구려인도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고 표방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했겠지요.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왕곤의 증조부를 숨겼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까지는 작재건의 아버지가 당나라 사람과 신라 사람이라는 것에 착안해 당나라 황제 당나라 상인 제당 신라인 제당 백제인 제당 고구려인으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고려사 내용을 보면 당나라 귀인은 당나라로 떠났고 훗날 작재건도 아버지를 찾겠다고 배를 탔지만 작재건은 과연 아버지를 만났을까요? 아니요 못 만났습니다. 작재건은 당나라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신라로 돌아옵니다. 고려사 고려세계를 다시 보시죠. 당 귀인이 신분을 숨기고 보육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가 당의 귀인임을 알아차린 보육은 딸 진희를 들여보내 동친께 했다. 당 귀인은 진희에게 활과 화살을 주면서 아들을 낳으면 주라고 말하고는 당나라로 떠났다. 그 후 아들을 낳았는데 훗날 왕건의 조부가 되는 작재건이다. 그는 활을 잘 쏘았다. 작재건은 아버지가 당나라 귀인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를 만나고자 상선을 타고 당나라로 가던 중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뱃사람이 점을 챙겨야 고려인을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정끼가 나오자 그는 바다로 뛰어들어 용왕을 만났다. 작재건은 용왕의 걱정거리를 해결해준 대가로 용왕의 딸 용녀 저민이를 얻었다. 그리고 용왕이 소원을 묻자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어때요? 작재건은 당나라에 도착하지 않았죠? 오히려 가던 중 용왕의 딸 용녀를 얻고 송악으로 돌아와 다복하게 삽니다. 이것을 유학자 이재연이 지나칠 리 없습니다. 비판하죠. 김간희는 편년통록에서 작재건이 당나라 부친이 남기고 간 활과 화살을 가지고 멀리 바다 건너로 가서 부친을 배려했다. 그렇다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절실했을 텐데도 용왕이 소원을 물었을 때 작재건은 동방의 왕이 되고 싶다며 즉시 동방으로 돌아가길 원했다고 했다. 즉 작재건이 아버지를 만나러 당나라로 떠났는데 용왕이 소원을 묻자 당나라 행을 포기하고 동방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대답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재연의 편년통록 비판은 당연합니다.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 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아버지를 만나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작재건의 행동에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죠. 누가 그를 제지하거나 그가 누구에게 설득당한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니까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작재건은 당나라에 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려사 고려세계 기록을 보시죠. 그러자 용왕이 말하길 그대의 자선은 동방의 왕이 될 것이다. 단 건자가 붙은 이름으로 3대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작재건은 용녀와 함께 신라로 돌아와 송악의 남쪽의 집터를 잡고 네 형제를 낳았다. 이 중 큰아들 용건이 곧 왕건의 부친이다. 왕건은 도선이 정해준 마두 명당의 집을 짓고 왕건을 낳았다. 작재건, 용건, 왕건에 이르는 세 번째 건이 바로 왕건이다. 작재건은 용왕의 질문에 아버지와의 만남을 포기하고 동방의 왕이 되고 싶다고 하죠. 그러자 용왕은 동방의 왕이 되려면 건자 붙은 이름으로 3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과연 용왕의 예언대로 작재건, 용건, 왕건의 3대를 거쳐 왕건이 후상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건국하죠. 여기에 작재건의 아버지인 당나라 귀인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왜 용왕이 작재건에게 건자 붙은 이름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재현의 지적대로 왕건의 왕씨를 고려 건국 후 새로 생긴 성으로 추정하면 작재건, 용건, 왕건의 3대 이름은 성이 없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작과 용은 3대가 일치하지 않아 성씨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왕건 집안은 송악에서 이름난 호족이었는데 정말 성이 없었을까요? 따라서 왕건 가문은 성이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만약 성이 있었다면 그 성이 바로 건씨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왜 성씨가 이름 뒤에 있을까요? 지금도 외국 사람들은 성씨를 이름 뒤에 붙이죠. 이슬람 국가의 예를 들어볼까요? 바샤르 하페즈 아라사드, 시리아 대통령도 아라사드가 성씨죠. 영어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배우 데미무어의 성은 무어죠. 이처럼 서양인은 거의 대부분 성씨가 이름 뒤에 있습니다. 따라서 왕건 집안을 외국인으로 추정해보면 고려왕실이 왕씨 성을 갖기 이전에는 외국인 이름처럼 성씨가 이름 뒤에 있었겠죠. 바로 작제건, 용건, 왕건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건씨는 어떤 서양인의 성씨였을까요? 서양인들이 신라에 왔던 기록은 없지만 아랍인들이 신라와 고려에 왔던 기록은 많습니다. 신라의 울산항, 고려 예선강 하구의 병란도는 이름난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아랍인들은 신라의 울산항이나 고려의 병란도에서 활발한 국제무역을 했고 귀하하여 신라인 고려인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인들 중에도 아랍인을 닮은 외모를 지닌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죠. 연예인 중에도 있고요. 고려사 기록상 작제건의 아버지인 당나라 귀인이 신라에 와서 진이와 인연을 맺고 작제건이 태어났던 때는 8세기 중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슬람 상인으로 추정되는 처용과의 처용이 신라에 들어와 정착하고 살았던 시기는 9세기 후반 헌강왕 때입니다. 작제건의 출생시기와 비슷하죠. 신라 원성왕릉 괴령의 무인석은 눈이 크고 코도 크고 수염이 덥수룩한 전형적인 서역인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왕은 8세기 후반 인물입니다. 당시에는 이슬람 상인들이 신라에 정착해 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성왕는 무인석의 무인이 바로 원성왕의 이슬람 출신 호잉의 무사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작제건이 태어난 8세기 중반에는 이슬람 상인들이 신라에 와서 무역을 하는 게 보편적이었습니다. 만일 건시가 정말로 이슬람 상인들의 성시였다면 이슬람인들의 성시 중 어떤 성시였을까요? 실제로 이슬람인들의 성시 중에 칸시성이 있습니다. 칭기즈칸의 칸과 같아요. 예를 들면 나르드칸, 구람나비칸, 팜록칸, 임란칸 등의 이름이 있습니다. 칸과 건은 코리아와 고려 또는 차이나와 진처럼 거의 같은 발음입니다. 또한 작제건이 거론한 용왕의 딸인 용녀 저민이를 보죠. 만일 용왕의 딸인 저민이가 이슬람 상인의 딸이었다면 이슬람인들의 성인 자민일 겁니다. 참고로 영어의 성시 벤자민은 자민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즉, 작제건의 아버지는 칸이라는 성을 가진 이슬람 상인이었고 작제건이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자민이란 성을 가진 용왕의 딸을 만나 결혼한 것이죠. 이러한 추종이 맞다면 왕권은 이슬람 상인 출신 4대입니다. 당나라 귀인으로 각색된 이슬람 상인과 신라인 사이에서 태어난 작제건과 이슬람 상인의 딸인 저민인 사이에서 아버지 용권이 태어났고 그 아들이 왕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려중기 의정 때만 해도 왕실의 명으로 김간이가 편찬한 편년통록에는 당귀인의 이름을 삭제하고 7대실록에서는 그냥 당귀인으로 실었으나 고려중기 이후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당나라 숙정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계속 합리화해 오다가 고려 후기 충선왕 때 원나라 한림학사가 당숙종은 중국을 벗어난 적이 없다며 이상하다고 의심하니까 충수왕 때 편찬 강목을 지은 민지가 당숙종이 아니라 당선종이라고 둘러댔던 것 아닐까요?